이제 위험해졌어. 위험하다, 우리가. 근데 나 이거 되게 잘 뽑아. 재미있게 이 뽑아, 이 뽑아. 재미있게 이 뽑으라고? 이 뽑으라니까? 재미있게 이 뽑아. 형, 이를 뽑아. 형, 이를 뽑으라고. 운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줄게. 밑에 계절할 수 있어. 밑에 계절할 수 있다. 잡으면 안 되는 거야? 형, 빼면 되지 않아? 어?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와, 상민아 대박이다. 상민아! 오! 상민아 왜 이렇게 해? 안 뺐는데, 안 뺐는데. 안 뺐는데. 안 뺐는데. 저렇게 뺐는데 꽝이야. 저렇게 뺐는데 꽝이야. 저렇게 뺐는데 꽝이야. 동료 움직이니. 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. 자, 아이비팀이 젠다를 쓰러트리면서 치열한 점점 끝에 최종 우승을. 늦삼핑! 자, 늦삼핑 우리! 자, 그러면 우리 미안하지만 아영 우리 팀들은 동아리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됐네. 안타깝지만 다른 동아리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. 자, 오늘 어땠는지 함께 해보니까 어땠어? 우리 최연이부터. 너무 재밌었고 이번에 정규, 첫 정규 앨범이거든 우리가.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윈진, 윈진. 이제 수근이가 알려준 포인트 안무 언제 한 번 써먹을 것 같아. 이거 우리 막방 때 할게. 진짜? 나는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차량이었고. 만족해야지, 너는. 이 차. 우리 옥상으로 따라와. 야, 우리 옥상에 있었어? 마지막 후가 안 되게 하더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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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죽거리, 말죽거리. 아현 나올 때마다 호돈이랑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. 가을에 나갈 때는 좀 사이 적게 지냈다. 오늘 번호 줄 거야? 매니저통에서. 아, 매니저통에서. 매니저통에서. 너무 재밌었고 한국에 삼촌들이 생긴 팀이에요. 아, 엄청 재밌었어. 어, 그러면 우리 삼촌들한테 번호 줄 거야? 어, 매니저통에서. 2, 2, 3, 4. 2, 3, 4. 오, 오! 2, 3. 1, 2, 3. 1, 2, 4. 2, 3. 20, 3. 1, 2, 3. We're gonna keep breaking rules don't give up Unforgiven guess I was leading 힘없이 늘 적야만 했던 time But I'm right 바른 적도 없어 생각보다 비는 담근길 겨워 Watch me now Now, now, now I'm a villain, I'm a villain I'm a villain, I'm a villain I'm a villain, I'm a villain I'm a villain, I'm a villain, I'm a villain